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거 농도가 저게 맞아? 아니 저거 국인데? 여기 원래 그래 이게 넣어야 돼! 비켜봐 이거 안 넣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넣는 보라랑 달라요 형님 나는 넣으면 돼? 아니야 이거 지금 넣어야 돼 이거 속에 있어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 궁금한게 있는데 왜 폭스클럽이에요? 네? 왜 폭스클럽이냐고요? 폭스로 포장하려고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? 어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 너무 덥거든요 잠시만요 백퀸님 잠시만요 제..제..가자 아 근데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맞지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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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분은 어디갔어요? 오리? 아니 아니 뭐 오해하진 마세요 맥퀸님 땡이 간건 아니에요 오해 안하는데 나도 좋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옥씨 빨리 오세요 네? 반갑습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맥퀸님 그 이거 이거 맛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 조금만 요렇게 떼가지고 아 여기 먹을까요? 여기 먹으세요 여기 여기 먹으라고요? 그 맛살 중간에 들어간거 한번 봐주실래요? 지금 정성스럽게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봐주세요 맥퀸 좀 앞으로 넣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갑 가져왔어요? 오맥퀸님이 사주시는건가요? 아..사주시나요? 저 어제 지갑 잃어버렸어요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요? 응 어제 진짜 이제 지갑 지갑상태 보세요 카드 있는데? 카드결저도 될텐데? 그거 오늘 발급받아서 아직 못써요 오맥퀸님한테 그거 요리해드린다고 지금 엄청 많이 고생했거든요 괜찮아요 안통이 폭수련아 이제 정확히 감사합니다.